요소수 품귀 현상에도 전북 지역 내 소방차의 긴급 출동에는 이상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. 전북소방본부는 현재 재고로 확보하고 있는 요소수의 양이 8,400리터로 요소수가 필요한 도내 긴급 출동 차량 264대가 약 6개월 동안 사용할 여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습니다. 전체 출동 차량 중 요소수가 필요한 차량은 55.7%로 나타났으며 소방당국은 정부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요소수 확보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입니다.